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더 레지스터 오브 오피스인가 하는 그런 우리나라 하면 사무처에서 다 담당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되면 그냥 사무처에 문의하면 다 정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재론하는 이유는 이게 옛날에 이렇게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 이준석 서브 전공 복수 학위를 안 했다는 거죠 복수 전공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스카이 데일리가 2023년 11월 20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학위 그런 허위 기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대한 어떤 사람의 견해가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살아온 경력 가운데서 출생지를 속이거나 아니면 학위 과정을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댐댐이를 드러내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위 같은 걸 속이면 안 되죠 그런 걸 그냥 뭐 좀 나쁜 학교를 나온 게 뭐가 문제입니까 구청장 여러분 출마하는데 좀 나쁜 학교를 나왔다 그게 뭐가 크게 문제냐 젊은 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좀 알았다 그게 뭐가 여러분들 크게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박사 학위가 없다 그러면 박사 학위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은 그런 공박사님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쉽지 않지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출시를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아쉬우니까 거짓말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요지는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간에 젊은 날 공부를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안 받는 거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구청장을 하거나 국회의원 하는데 남을 쏘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 씨가 10억 내기 건 이준석 하버드 졸업장 인정샷 올리며 한 말 이미 이제 이준석 씨는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이걸 이제 올렸어요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 증명 2024년 총선에서 이준석이 선거관리위원회 하버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이게 허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처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근호 대표께서도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ab는 배출 오버 아체이고 컴퓨터 과학 경제학 졸업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발급 번호도 있고 발급 기간도 있으니까 검증 가능한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이준석 씨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2023년인가 이때 하버드 졸업장 여기 보면 하버드 졸업장 리준석의 배출 오버 아트 복수 전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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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오버 학위다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버드를 졸업한 겁니다 복수 전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에 뭐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들 시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나온 대학에 한 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스 유니버시티 디그리 서티피케이드 증명서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학위증을 보관하는 이런 프레임을 많이 파네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보니까 학위증은 우리나라로 하면 오피스 오브 더 레지스터 사무처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전공 부전공 그리고 학위증 그리고 졸업과정 학위증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왁왁거리게 되면 그냥 하버드의 사무처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 학부 졸업생이라는 것을 그냥 정서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검색해 해결이 될 건데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들이 많은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무처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디프로마 리퀘스트 그러니까 학위증서에 대한 증명서를 네 50불입니다 50불 50불 주면은 학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학위증명서는 지금부터 한 30년 30년 한 30년 이상 전에 학위 마치고 첫 직장에 잡을 때 여러분들 그 학위증서를 이렇게 제가 받았던 적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이제 취업하고 나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조직을 안 갔으니까 여기 보니면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팩시밀리로 학위증을 받으려면은 20불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도 그냥 하버드대학교 여러분들 사무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학위증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50불 주고 20불 주면 금세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이 많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나온 학교 경우에는 이렇게 학위를 증명해 주는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메일 누구고 서티파이어 아마 학위를 인정하는 그런 레터를 발급하는 사람이 앤드류 콜로피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면 해계학부는 벤 란스보더 여기에 이제 이메일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오피셜 서티파이어 바이 아카데믹 프로그램이니까 학위에 대해서 이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빨리빨리 조치를 채 가지고 왜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의 학위 제도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정리정돈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진화를 하면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하버드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복수하기는 모르겠어요 복수하기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학위 증명서에는 그냥 학위만 나올 겁니다 복수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버드대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하버드대학은 역사가 오래되고 했으니까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라고요 이 점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제가 잘 모르던 건 아니 발급기강명의 하버드대학이 아니고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조직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니까 1993년에 세워진 조직이네요 전국의 모든 그런 고등교육기관에 졸업시행 이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응해 주는 비영리기관이네요 1993년부터 활동하는 그런 기관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검증하면 의심을 하는 것은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정돈이 되면 이런 의욕은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춘습니다 1,000의 한Ö 뱃이